세명이요? 세명이요? 우리 몇 시간 하시죠? 아니, 다 부를 때까지요. 수많은 날 많으십니다. 생각하세요, 봤어요. 앞에 신제 쓰지 않기지 마세요. 앞에 봤어도 자사생각하세요. 우리한테 5분이란 시간이 있어요. 안 늘려도 돼요. 안 늘려를 떠나갔어. 내 맘에 남은 그 동시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정일도 없어. 내 맘에 남은 그 동시에 내 맘에 남은 그 동시에 내 맘에 남은 그 동시에 아멘 아멘 찐득 찐득 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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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